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랭킹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현 구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과 리포트를 토대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을 열어보고 이 중에서 저희가 몇 종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나는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1년 내내 이렇게 시장을 주도해줄 줄 저만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일단 1년 동안 좀 돌아가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상승세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쉬어가고 있지만 일단 오늘도 가장 많이 검색되는 종목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꺾입니다. 어제 상장한 셀비온을 비롯해서 비만치료 쪽 블루엠텍, 펩트롬, 유환양행까지 4종목이나 검색 상위의 이름을 올렸고요. 여기에 아마존의 원전투자 소식에 SMR 대장으로 꼽히는 두산 애너빌리티 그리고 우즈넨텍, 우리기술까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네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테마 상승률로는 1등 자리를 유지하는데요. 이에 따라 덕성도 많이 검색되고 있었고요. 비트코인이 9200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 핑거가 윗고리를 지금은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가장 많이 주가에 향방 관심 갖고 계십니다. 일단 대표님 오늘 같이 테마성 종목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또 상승하고 하는 걸 보면 반대로 좀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원전주 뉴스는 좀 다르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AI 시장 주요 키워드인 상황에서 전력 부족을 우려하면서 투자에 나서는 M7 기업들을 보면서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이 흐름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주목해봐도 될까요? 보니까 아마존에서 어제 전일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투자를 5억 불 정도 했다. 그래서 X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두산이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부각을 받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뉴스케이파워라는 SMR 소형 원자로 기업이 미국 주식에서 스몰캡이거든요. 이 종목이 40%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보니까 서정기전, BHI 이런 중소형주들도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진엔텍도 있고. 그런데 두산 애너빌리티의 흐름을 보면 이게 시가가 9% 정도 시작을 해서 옆으로 그냥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뜻은 이전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 서정기전이랑 BHI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물이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상승이 좀 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이슈가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한다면 중소형주도 지금 오늘 같은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 상승이 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린 비즈니스 위크도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22일 날 SMR 국제 컨퍼런스가 경남 창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정을 좀 체크해서 그 일정 전에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꼽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무거우니까 이전 방송에서 BHI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대성 본부장님이. 그런데 저도 BHI가 후주 잔고가 좋기 때문에 BHI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는 봐도 되는 건 거죠? 일단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투자해서 수익을 좀 더 보려면? BHI.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주셨고요. 원전주 기대감 있는 종목으로는 BHI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한데 워낙 뜨거워요. 펩트론 7월 급등 때도 2선을 못 넘었습니다. 10만 원. 그런데 오늘 드디어 장중에 10만 원을 넘겼고요. 펩트론이 은봉으로 전환되는 듯해서 아 이제 좀 수익분 분들이 빠져나오나 보다 했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0만 원 걸친 채 거래를 이어가면서 2.56% 상승세인데요. 내년 5월에 릴리 쪽에서 마운 자루가 국내 출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5월까지 펩트론 좀 더 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제가 펩트론을 방송에서 며칠 전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급등이 나오길래 욕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전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주식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 유상증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랑 2차전지 기업들. 그중에서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많이 나옵니다. 장 마감하고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면 그냥 마른 하늘에 지나가다가 소나기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도 보면 시장 주도주였습니다. 정거점 8만 4천원, 5천원대를 돌파하면서 완전 시장 주도주로 꽤 찼었는데 어제나 그전처럼 데이트레이딩하거나 단기,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합한 종목이지만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은 크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에코프로를 100만원 이상에서 대주매도를 했었습니다. 대주매도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공매도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금양에 대해서도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그때 냈거든요. 지금 펩트론을 보면서 대주매도를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고점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을 잘하시는 분들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끌고 가시는 것은 조금 지향하고 물론 사모펀드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까지 본다 하더라도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좀 팔았다가 수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는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투로 하실 거면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좋거든요. 삼바도 100만 원대까지 안착을 했고 107만 원, 110만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 돈을 버는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펩트론이 안 좋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타점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잘하시고 여기에 능숙하신 분들한테는 좀 조언,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쪽에서 볼만한 제약바이오가 많다라는 점도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펩트론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오늘 발행될 리포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고 계시는 내용들만 꼽아봤습니다. 증권가의 시각과 개인 투자자들의 시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죠.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리포트는 대신증권이 발행한 한전 KPS였습니다. K원전의 경쟁력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의 목표인 해외 대형원전 10기 수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죠. 오늘 원전주가 글로벌 탑 기업의 투자 소식이 뜨거운데요. 잠시 후에 전략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IM증권에서 우신 시스템의 리포트를 제시했어요. 자체 설비부터 안전벨트까지 점차 실적 가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반기 실적 기대해봐도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의 경우에는 자주포 엔진 국산화에 더해질 친환경 선박 엔진 기업이라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시기라는 조언 나왔고요. SK하이닉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네요. HBM 등 고부가 제품금 중심으로 매출 성장 기대된다. 하반기 증익 예상한다며 26만 5천 원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쪽에서도 유한타 증권이 일진전기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초고화 케이블의 수주 증가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 속에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습니다. 자 일단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STX 엔진부터 가볼게요. 엔진 기업이긴 한데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방산주의 강세와 좀 묶어서 봐도 될지 싶은데 방산 또 신곡과 행진이잖아요. 이 정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방산주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쟁도 어쨌든 끝나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XTS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박도 하지만 최근에 군수용 쪽으로 엔진을 많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K9 쪽 수주 모멘텀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박 쪽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방산 섹터 내로 편입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고가권에서 계속 추세가 꺾이지 않고 좋게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금위기사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 공급을 2차 계약을 연내 체결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내년에도 중동 전차 시장의 접근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어떤 수출 파이프라인이 추가로 발생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북한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명시를 하면서 북한군 청년들이 자원입대를 140만 명 정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산 섹터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떤 하반경직성의 확보 정도로 의미를 줄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준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런 불안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흐름이 양호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자체의 흐름이 양호할 상황에서 수주 모멘텀까지 기대해볼 만하다. STX 엔진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타이밍 다시 볼까요? 지금 자리에서 분할 면에서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을 어쨌거나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금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블자 패턴으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로템 하나에르르 스페이스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손익비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쪽으로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이건희 대표님도 초고화 변압기랑 연관이 돼 있다면 전선도 볼만하다라고 조언을 주셨을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일진 전기가 초고화 변압기 신공장의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목표가, 증권가에서는 3만 5천 원을 제시합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오늘보다는 좀 눌리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포트 내용 보면 초고화 변압기가 신공장의 12월부터 가동 시작해서 케파가 증설돼서 2026년까지 4천억 추가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는 2.2조고 60%가 초고화 변압기다. 이런 내용인데 결론은 지금까지 좋았고 앞으로도 좋기 때문에 매수해라. 이런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지금 그래도 대장은 HD 현대일렉트릭인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경이 붙으니까 그다음 다음 안 오른 전기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전기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원존주 상승이 나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존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기 수요가 넘쳐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기주들도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초고학 변화기 쪽이 리드타임이 2년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동학,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일진전기보다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도 종목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일단은 가장 수익 안에서도 모멘텀적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조언을 주셨고 일진전기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10% 급등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부담이 있어서 만약 이 종목 관심이 있으시다면 눌렸을 때 변입을 하자라는 전략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오리돌딩스 권영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